총이나 마약 가지고 세관을 마음대로 통과한다. 상상이 가십니까? 세관 하면 공항이나 항만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선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곳도 제법 많습니다. 구멍 뚫린 위탁 세탁의 문제점, 위탁 세관의 문제점을 유정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삼지견이 냄새를 맡고 엑스레이로 화물 내부를 들여다보고 심지어 가방을 열어보기까지 흔히 생각하는 세관검사 풍경이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가건물에 검색대 하나 없이 덩그러니 책상 하나 그리고 휴대용 금속탐지기 하나 부산항의 한 조선업체가 운영하는 세관검사장 풍경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검색이 이뤄질 리 없습니다. 밀수는 물론 마음만 먹으면 총기와 마약도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한 러시아 선원이 총기를 갖고 다니다 택시기사 신고로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이처럼 허술한 세관검사를 거쳐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선원만 한 해에 5천 명입니다. 문제는 부산뿐 아니라 목포와 여수, 통영, 광양에서도 선박수리업체 직원들이 세관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엉터리 세관검사가 이뤄지는 이유는 각 지역 세관이 조선업체에 세관검사를 위탁하기 때문입니다. 세관 당국의 무책임이 국민의 안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습니다. 부산 세관 측은 한 해 60만 명이나 되는 외국 선원을 모두 검사할 수 없어 조선업체에 위탁한다고 설명합니다. 일손이 모자란다는 행정당국의 손쉬운 변명 아래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정원입니다.